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. 세월호 4.26 가족협의회 재욱이 엄마입니다. 어서오십시오. 저는 여러분들과 마음을 모아서 실컷 한번 외쳐보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. 세월호 참사 일어난 지 5년 8개월입니다. 그동안 저희가 주구장창 외치고 외치고 또 외쳤더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반드시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제 가슴 속에 화인처럼 박혀있는 이 돌덩이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박혀있는 그 미안함의 돌덩이를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. 그리고 특별수사단 지금 수사하고 있다는데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. 어떻게 만들어진 특별수사단인데 어슬프게 가족들의 눈, 국민들의 눈속임을 떡감, 정치검찰 그런 식으로 풀어내면 절대로 저희들 가만 안 있을 겁니다. 여의도가 아니라 대금 앞으로 저희들 쳐들어갑니다. 두 눈 똑똑히 뜨고 쳐다볼 것입니다. 그리고 국민들의 안위를 해치고 있는 이 적폐대 이 적폐대 반드시 청산하기 위해서 공수처 설치되어야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.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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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찰을 개혁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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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수처를 설치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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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, 어머니 고맙습니다. 모든 국민의 뜻이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될 것입니다. 이번엔 젊은 학생이 올라왔습니다.